자 이번에는 면접 프리패스상 이분이 저 의장대 출신이랍니다 그래서? 네 아 맞아? 의장대 댄스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 의장대 댄스요? 예예예 의장대 댄스가 뭐지? 오 궁금하네요 자 총을 좀 가져주실까요? 의장대 댄스라면 총이 있어야 되니까 자 장난감 총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손에 좀 물을 뿌려야 예예예 예 이런 의장대 춤이 가능하다고 예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예예 오 자켓 자켓 아 벗어야죠 예 아 그래요 김성주 참고로 저기 취사병 출신 방위병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 저는 동사무소 출신 방위병이거든요 아 또 달라요? 예 다르지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는 전역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서 봐달라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좀 몸을 좀 풀어요 바로 하지 말고 좀 총으로 그래 좀 몸 좀 풀라고 그렇지 풀어줌 예 그래요 준비됐습니까? 음악 주세요!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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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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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하네 잘해 아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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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의장대 출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의장대 출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